헉! 얘네들은 여기다가 체중계를 두고 사는구나 그렇구나 외국 화장실은 그렇대 외국 화장실은 이게 여기에 그 세면대 이쪽에는 그 물구멍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여기 다 있거든? 우리나라는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외국 화장실은 이렇게 다 돼있고 그냥 물을 그 안에서 이렇게 트는 거야 여기서만 화장실 응급기트 있다고? 어디? 여기 안에 있겠지 외국 화장실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물구멍이 없어 오케이 2방문제 다 스캔한다 아 잘 가요 어디서 내가 재밌게 노는데 말이야 이걸 놔야 돼 맘에 안 들면 보지마 우와 이거 뭐야 여기 화장실 미쳤네 여기 2층 화장실 미쳤네 뭐야 야 무슨 헤어드라이기가 무슨 이것도 총처럼 생겼어? 너무 너무 액션 저기 어? 저거 아니야? 너무 아무리 총게임이라든지 물론 총게임이라보긴 애매하지만 총을 많이 쓰니까 칼로는 안 싸우는 게임이니까 그러네 여기서는 내가 딱 사는 냄새가 딱 난다 면도기고 그쵸? 아 결혼 오른쪽 딱 보니까 설리반이네 그치 이것도 볼 수 있네 와우 설리반 오르고 있어 뽀뽀타임 하와이 뭐 이런 데인가 경치 끝내주네 다 봤어요 없어 앞쪽이 더 있나 보자 없네 각종 유물들이 장식품으로 날쓰니 이거 진짜 비싼 거야 저런 것들 다 팔면 엄청 많이 나갈텐데 아 여기는 이제 안방이죠 드레스룸 오른쪽에는 네이트 워컷이고 왼쪽에는 아닌가 다 네옷같다 내가 가져갔지 담았자 흠흠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얘네들은 유물을 안 팔아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해 유물을 돈으로 보지를 않아 근데 돈 벌려고 처음에 유물 찾으러 간다 웃긴 자식들이야 얘네들은 진짜 뭔가 궁금한 것도 있고 막 가치를 알아요 근데 팔지를 않아 절대 조깃다 엘리나 오 엘리나 얼굴 그대로네 엘리나 아 내가 좀 알아보았는데 아 아 우리 그날 말하는 것 같나요? 아 아 음식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냥 여기 아 아 네 당연히 감사합니다 어 엘리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 저것도 챙기고 싶다 술도 엘리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 아 아 약간 그 콤프로스트 콤프로스트 느낌 아니야 이거? 샐러드인가? 아 아 엘리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네 아 아 아 아 아마 너무 짧은 그리고 다이비로 그런데 아 아 잘 오 기분이 어떻게 뭐지? 진짜 완전 다른 사람 됐어. 응? 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었지? 괜찮았다. 인상에 원래 눈이 더 강했거든요. 응. 수윙에 가야겠다. 즐거운 물을 찾았지? 어, 훌륭한 물건. 아, 21년대의 트럭이었어요. 우리의 유대는 세마인. 아, 사랑해. 부정한 물건. 아, 정해진 물건. 뭐지? 태블릿에서 신경심으로 인사한 것 같았지? 아, 그럴 수 있겠다. 너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이미지않은 심각한 건가 있었다니 뼈에 힘을 생각한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한 번에 또 이제 빠져든다 이제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 뭐? 어디와요? 아, 여기 있는 건가? 진짜? 뭐? 그냥 계속 가고있어. 재미있어. 아, 재미있어. 내 아티클이 뭐지? 뭐? 이? 응. 아, 아닌 것 같은데. 얘도 내일들이랑 사니까 적응했네.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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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는 없지. 그는 그는 없지. 그는 그는 없지. 알겠어. 근데... 너무 위험해. 알겠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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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엘리나가 결혼하고 돈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엘리나가. 그는 그는 2년 동안 남편한테 시키네. 알겠어. 그는 그는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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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 알겠어. р 그리고 murätta 널bringen. 그는 그냥... exact지를 보자 깊 000 Curtain 네 안도. 뭐 오늘 참 진짜요 부럽죠 뭔가 다들 얼른 결혼합시다 뭐야 플레이스테이션? 야 이거 게임 제작진에 너무 멀리 갔잖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광고를 때리고 있어 이거 참나 이거 아마 실제로 있었던 게임일텐데 헤드까지 똑같네 플스 쓰리 패드네 그러네 플스 퍼는 아니고 플스 쓰리 버튼이야 카메라 쪽으로 달려면 된다고? 아아 아아 뭐야 저걸 어떻게 알아 저걸 고고고고고 자, 이게 몇 개야 이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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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어 뭐야 이거 뭐다 개잘해 아 아하 아 뭐지네 이거 마지막 목소리 아 이거 진짜 다른 폭스들은 못할 수 없지 밴드쿠트 밴드쿠트는 없지 밴드쿠트는 봤어? 아 아 아니 근데 스티커를 사용할 수 없지 아 그래픽이 아주 좋은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걸렸네 아 이런 오 재밌다 이 게임 어 재밌다 너한테 물어봤어 아 아 아 저게 풀수원 패드에요? 어 그래 풀수수리 패드랑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갖고 있는데 풀수수리 설거지 당첨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연히 너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부에요. 부분 봐줘야지. 엘레나는 섹시하지가 않아. 19금은 소재가 안돼. 뭐야? 죽음 네. 도와줘요. 네. 어... 샘? 내 작은 형님을 찾고 있어. 네. 너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것 같아. 성장에 더 흘러진 것 같아. 샘? 다시 만났어, 나이퓨터. 내게, 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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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복수하는 거 아니야 얘한테? 버리고 갔다고? 너가... 내가 봤을땐. 내가 봤을땐. 네. 너가 봤을땐. 네. 너가 봤을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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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search the same as m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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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곽홍을 죽었다. 사실 내이들을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이제는 거의 다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고 나는 죽었고 뭔가 수상해 이 형 아군처럼 보이지가 않아 뭔가 아군처럼 보이지가 않아 레이프가 성형했나? 어떻게 하신지? 언제 하신지? 어떻게 하신지? 알겠습니다. 정리해. 앉아. 내가 듣고 싶어. 내가? 뭐 말할지? 연락하자 연락하자 말해 몇 가지 지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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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 난랄 인기네 네, 그... 그는 사실이 일어났어 봐봐, 내가 잊어버렸어 샘발라를 어디서 시작해? 제일 좋은 부분으로 시작해 음... 예전에 샘발라를 한 번 뵙었지 샘발라 몇 년 전에 이 터키의 뮤지엄에 이 설탕은 설탕이라고 설탕은, 그는 그는 로코 폴로의 소재가 잊은 센터 쿱블리칸의 소재 네, 네 그리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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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들보다 소재가 더 많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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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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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우리 죽지 않았다 아, 믿는다 하루종일 얘기한거 아니야 유무를 좀 쓰긴 했네 너의 이름은 헥터 알카즈아 린이예요 응, 그는 드럭룩이예요 그는 파나마이예요? 왜? 자신이 뭐 마약을 엎은거 아냐? 쫓기는거 아냐? 지난주에 그는 내 섬메이예요 그래서 제가 피조로부터 떠났다고 아, 얘한테 뭔가 미션을 줬구나 자기 대신에서 뭘 하라고 그 예를 풀어줬나봐 힘으로 마약왕이 작은 생활과 괴롭힘의 직업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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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지? 우리의 삶의 삶의 삶은 그리고 이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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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지켜봐요 여러분, 아멘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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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지켜봐요 어떤 일을 할지 할지, Samuel? 만약에 삶의 삶을 지켜봐요 아마 그가 당신이 삶의 삶을 지켜봐요 왜 이러냐 진짜 내보내줄 사람처럼 그쵸 어? 어? 총 쏘 해놨는데? 어 얘를 구출하러 왔네 수종자네 와 진짜 멋있는 애다 얘 그치 물론 여기있는 죄없는 간부들 죽이고 막 이러겠지만 되게 많이 멋있다 핵터 알카데를 어 얘네들은 안구해? 차라리 얘네들 다 구해주는게 훨씬 더 나을텐데 그래야지 자기들이 훨씬 더 억울을 끄는 애들이 있을텐데 다른 애들이 더 차라리 얘네들 차라리 얘네들 차라리 얘네들 이거봐 이 간부들 다 죽였어 이거 이 자신들 나중에 천벌받겠네 이거 와 이 불쌍한 사람 제발 그러지마 아이 그러지마 그 나쁜새끼야 이 사람은 사디스틱 개막장 게임 같으리아구 이씨 대박이야 이제 내가 저사람 죽은걸로 된다 이 총으로 내가 암살했대 지문이 다 죽였다 다 죽였다 헥터 너 그런거 그리고 라이엇 헤헤 정확히 하갈로 자 암바탑 시작하자고 자 암바탑 시작하자고 팀킬 내나? 아 팀킬 안내 아 까비 오케이 그럼 얘도 얘도 안죽겠지?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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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갈겨버리면 되겠네 총알 먹고 쓰레기들을 상대할때는 쓰레기가 되야됩니다 저의 인정을 몰하지마세요 오케이 가자 와아 지오너기 터뜨려 지오너기 터뜨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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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아니야 어 엄폐 자 엄폐에서 체력 회복하구요 너의 약점을 쏴주마 너의 약점을 쏴주 아유 까비 까비 어 뭐야 어 저기 총알이 없어 나 어 야아 멋있성 멋있는 오빠야 야 이게 총알이네 딱보니까 이게 킥나네 이거 오케이 엄베이 이 자식들 어 그렇지 내가 알았어 다 죽여버리는데 애들이? 나이스다 총알이 더 없나요? 이게 단가요? 오케이 이걸로 원팩왔네 어 됐다 뭐 터뜨리나본데? 아니면 기다리나? 오우 와아 나는 이 문이 부서지자여 여기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네 옆에 벽을 부수고 있었네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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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패 됐어 죽였어 자 올라가 자식이 그렇지 뭐야 한방에? 멋있다 오우 총설 맘에 들어 그러지 헤드 이샤 헤드 이샤 헤드 이샤 헤드 이샤 와 진짜 전쟁난거 왔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총알이 얼마 없는데 이제? 한마디 남았네 다 제거한거 같죠? 내려갑시다 바꿔 세멸 럼페해라 알려준다다 친절하죠 오케이 잠깐만 뒤에서 공격을 하잖아? 오케이 다리 걸어버려 자 기다립니다 까비까비까비 전진 매치할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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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리할게 이 정도의 밥값은 할게 이 정도의 밥값은 내가 할게 이 정도의 밥값은 내가 할게 죽었다 이 자식 봐라 됐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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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불러서 그래 또 뭐 부수냐? 총알이 너무 없어 지금 어어어어어 여기야 이쪽 이쪽이 폭탄 설치야 오케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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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여기야? 어어 여기다 후어어 tim 와아 비지앙사경 이거에선 답이 안나오는데 와 미쳤네 이거 어떡한다 최대한 앞쪽으로 가야되요 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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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야겠다 게임 그렇지 그렇지 다 죽이네 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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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내가 했어 내가 한 건 했다고 내 탓이야 나 좋았어 야 패드로 쏴봐라 이거 얼마 힘든데 패드로 쏴봐 쉽지 않아 이게 반동이 없는 거의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하면 진짜 쉬운 게임이에요 패드이기 때문에 일부러 반동을 안 넣은 거지 패드로 쏘기도 힘든데 반동까지 넣으면 더 쏘기 힘드니까 나 왠지 있잖아 쟤 왠지 죽을 것 같애 저 보스 근데 가다가 보스가 이제 가다가 죽을 것 같애 시스템